양배추 양배추냉이 반만 쪄서 쌈 싸먹어야죠 양배추 양배추가 크다 양배추가 크다 양배추 물을 깨끗히 씻어줘야 합니다. 양파는 다 씻고, 피와서 구연하게 반으로 사용하는은 사회가 staunchving. 물 끓여놨은, 그 위에 올려. 끓이려면 오래 되니깐 간게인데도 많네 너무 많이 쪄면 물로 이제 쪄지는 사이에 달래장을 만들어? 이런 데가 달래가 팥뿌리맹이로 흙이 있어 이런 데가 그런데 깨끗이 씻어야 되는구나 뿌리를 이렇게 좀 살짝 손으로 비벼줘 이렇게 뿌리에 흙 종류를 떼줘야 돼 청양고추 하나 홍고추 하나 응 발레를 잘라야지 이렇게 작게 너무 크게 자르면 간장을 쌈 싸먹을 텐데 응 진간장 이거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장을 부어야 돼 이걸로 응 간장 진간장 숨이 다 죽어 그것만 부어도 이렇게 하나 두 개 참기름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야 돼 마늘 조금 넣어 마늘은 달래향이 많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조금만 넣어야 돼 깨만 넣으면 돼 다 됐어 이렇게 저어줘야지 골고루 양념으로 하나 두 개 이제 다 됐어 여기 간장이 진간장이라 단게 다 들어가서 안 쳐도 돼 매실 그런 거야 이제 다 져졌어 이렇게 다 져지지 그러니까 큰 짓도 할 필요가 없어 이제 다 져지 다 져지 이렇게 다 져지지 다 져지 다 져지 다 져지 다 져지 다 져지 고춧가루 잘 먹겠습니다 이거 이제 한번 싸먹어봐 이렇게 큰 거 이거 맛있어 달래장을 듬뿍 넣고 음 음 맛있네 달래가 신축하네 맛있다 이게 위에 좋다 위에 그치 그러니까 한 끼도 안 빼놓고 먹은 사람도 있어 양배추를? 응 이게 이 달래장에 먹으니까 맛있네 여기다 매실 쳐놓으면 더 안 맛있겠잖아 간이 간이 단거이 다 돼있잖아 달리잖아 소간장에는 단거 넣어야 돼 근데 이런 거 만들 때는 안 넣어 소간장은 원래 달고 새콤달콤 식초 없으니까 응 들어가야돼요 이게 그냥 밥 비벼 먹어도 맛있는데 응 참기름이 여부는 많이 들어가야돼 소간장 내일 또 치러 간다고? 뭘 가 시지 응 가든가 맛은가 요리나 또 하나 찍찌 뭐에 할 게 있어야지 갔다 와서 찍어도 되지 물고기 뭔가 뭔가 홍비 뭔가 갈빼 햄버거 반쌍 거짓 햄버거 캘보 취득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